자 7주차 확인학습 문제 같이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평균 분산 시벌리로 틀린거 틀린걸 보니까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위험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수익이 어떤거 수익이 높은걸 얘기하는 거죠 위험 똑같으니까 수익이 높은거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거 나타나는 포트폴리오 투자안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맞죠 효율적 전선 자 변이계수는 변이는 위험해라고 했어요 변이계수를 구하는 식은 수익분의 위험 위험이 위에가 있어야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표준편차는 뭘 얘기한다 위험을 얘기한다 표준편차의 비율이다 수익분의 위험 맞죠 수익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 맞고 자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르면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수익이 똑같대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어떤거 작은걸 선택하는거죠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에 기대수익률이 아니라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얘는 뭘 얘기한다 위험이죠 A보다 B가 위험이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A보다 B가 크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돼요 B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지문에서 어렵게 나왔던 기출 지문 중에 하나에요 자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거 위험을 표준편차 그런데 문장을 얘보다 얘가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뒤에께 뒤에께 위험이 큰거니까 위험 작은거 A가 선호된다라고 나와야죠 자 변이계수법에서는 변이는 위험에 위험과 비례관계니까 변이계수가 어떤거 작은 투자안이 합리적인 투자안이다 맞고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가는건 위험과 수익이 무슨관계 비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맞죠 틀린건 3번 자 두번째 틀린거 자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정보수를 늘릴수록 자산수를 늘린다는건 분산투자 할수록 어떤 위험이 줄어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전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거죠 비만 피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은건 이건 모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거니까 얘는 분산투자와 관련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될 수 없다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얘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자 3번에 보니까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라면 하나 커질 때 다른게 작아진다라면 얘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맞죠 자 상관계수가 클수록 위험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위험감소효과는 분산투자효과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상관계수는 플러스 1까지 값을 나타내는데 어디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상관계수가 어떨수록 작아질수록 위험감소효과가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작아질수록 분산투자효과가 크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상관계수가 1인 경우라고 나왔으니까 1이면 플러스 1을 말하는 거죠 1이면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몰빵한 거랑 분산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몰빵한 거랑 똑같다라고 나와야죠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자 3번에 기대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기대수익률 얘는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 하는 거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결론은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는 거예요 이 값이 기대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퍼센트고 얘도 퍼센트로 나왔어요 그럼 퍼센트 퍼센트를 곱하면 퍼센트 두 개짜리 나오니까 하나를 떼어줘야죠 얘를 먼저 떼어줘요 첫 번째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는 원리를 쓸 건데 얘도 퍼센트 얘도 퍼센트니까 퍼센트를 떼면 얘는 0.2 얘는 0.6 얘는 0.2 그럼 가로로 곱하면 곱하면 얘가 얼마냐면 0.8% 얘 곱하면 48에 48에 아 그래 아 그래 왜 68에 왜 이러지 48에 48에 4.8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이니까 2% 얘를 다 더하면 7.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전체 기대수익률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는 거 이건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돼요 7.6%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 자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 첫 번째 퍼센트 하나 떨어져 준다 그 다음에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 이거 기억해서 연습해야 돼요 4번 보죠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천원씩 넣었다 매년 연말에 천원씩을 넣었으니까 연금 문제죠 연금 문제에서 상품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그린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현재를 적고 여기 한 칸씩의 1년 말 그 다음에 2년 말 그 다음에 3년 말 이렇게 3년 동안 넣었을 때 연말에 천원씩 넣었다고 했어 연말에 그럼 여기는 돈을 안 넣었죠 안 넣고 여기에 천원 여기에 천원 여기에 천원 이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돈들을 모두 다 현재 시점의 돈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의 총합을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 현재 가치라고 하죠 그럼 얘를 땡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년 말에 천원은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냐 라고 한다면 얘를 땡겨줘야 될 거예요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나누기 이때 10%니까 R은 얼마 0.1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 그럼 나누기 1.1에 몇 승? 1승 1년 땡겨올 거니까 그럼 얘가 909 이렇게 909.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자 2년 말에 있는 이 천원은 현재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면 또 땡겨와야 되겠죠 현재로 땡겨오려면 이때는 나누기 1.1에 2승 하겠네요 그럼 두 번 나누면 천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826 소수점 없애버리고 826.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 3년 말에 천원을 이렇게 땡겨오면 3년을 할인해야 되니까 나누기 1.1에 몇 승? 3승 여기다가 한 번 더 나누기 1.1 하면 7,5,1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4,2,4,8,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니까 죽이라 0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다 0으로 바꾸면 얼마? 2,400원 이렇게 되겠네요 2,400원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시간 테이블을 그려서 땡겨오는 거 각각 할인하는 건데 이거 할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원리만 딱 익숙하게 해서 자주 연습하셔야 돼요 연금 문제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으니까 자 5번 보죠 오른 거 자 3억 원이 현재 3억 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먼저 확인하고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돈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죠 일시불이 미래 얼마가 되겠냐라고 했으니까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사용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딱 보는 순간 틀렸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대출로부터 대출했을 때 원리금을 산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저당상수 사용되는데 얘는 무슨 방식에서만? 원리금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다 원금균등 방식 안 돼요 원리금균등 방식에서만 자 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고분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얘가 역수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했다라고 한다라면 뭔 먼저 놓고 연금 먼저 놓고 뭘로 끝나냐를 봐야죠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 자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R이죠 R값이 커질수록이라고 할 때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라고 나왔는데 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니까 1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에요 그럼 R 커지면 전체값은 뭐한다? 작아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자 5번에 보니까 미래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라고 나왔어요 미래 목표액이 정해졌어요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씩 돈을 내야 될 거냐? 정립해야 되는 금액을 구한다 라고 나왔어요 즉 나비백을 구한다 정립액을 구한다 자 이럴 때 뭐가 사용되냐면 감채가 사용되는 거죠 자 감채가 나와야 되는데 감채가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나왔어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가 뭐다? 감채예요 그래서 얘가 감채기금계수라 똑같은 말이죠 오른건 5번 이렇게 나가게 되겠네요 자 6번에 자 순을 산정할 때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세금을 기준 잡아서 여기서 영업에서 재산세와 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필요할 거냐를 따질 때 재산세 필요해요? 순을 구할 때 필요해요? 얘는 영업경비죠 영업경비인데 순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유비 순이니까 영업경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 영업경비가 필요한 거고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다 소득세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볼 때 부채 서비스액은 무조건 얘가 들어가 있는 식 순, 부채, 전이니까 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뭘 구할 때 쓴다? 새 전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이제 필요할 때 유지수선비와 재산세는 뭐에 해당된다? 영업경비에 해당되고 그 위에 거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 수입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문제를 찾을 때 소득세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자 감가상각 소득세 필요하지 않고 부채 서비스액은 새 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순, 부채, 전이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건 나머지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 수입 그 다음에 얘는 필요하죠 제한세와 유지수선비는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아 그럼 네 개 어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도 늦어져서 네 개 네 개 네 개 7번 보죠 현금을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새 전은 새 전은 어떻게 구한다? 순, 부채, 전이죠 순에다가 자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에다가 원리금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땡큐 나왔죠 그럼 1번 체크하고 나머지 안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거 명확하니까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빼야 새 전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보면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맞고 자 가능조소득은 가능총소득을 얘기하고 100% 임대되었을 때 임대도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 잠재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잠재총소득이라고도 한다 100% 임대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벌 수 있는 총수임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뭐가 된다? 유가 된다 가공기 유 이렇게 되고 자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개인공부소감이죠 개인공부소감에서 이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요 개인공부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건 1번 자 8번 보죠 계산 문제 소득이 가유순전후가 있고 우리 했던 문제가 똑같아요 자 가유순전후 전체가 가공기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전세후 이렇게 적어놓고 다 빼주는데 얘 하나만 있으면 더해주는데 얘가 없더라 기타 수입은 날리고 잡았을 때 자 공 6개는 다 떼고 보는게 편하겠죠 6개 다 떼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가는 총소득이죠 8원씩 30개가 있으니까 3,8에 24 240 이렇게 될거고 자 공실액은 10%니까 얘가 24에당 되겠네요 이렇게 빼면 216 자 영업경비가 16이라고 나왔으니까 빼면 200 이렇게 나올거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하는거죠 근데 원리금이라고 별도로 주어진 적은 주어진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리금을 구하려면 10.3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6 이렇게 나왔고 30을 빼면 얘가 74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우는 얼마 74 이렇게 되겠네요 74 자 중요한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한다 원리금 찾아서 부채 서비스액에 집어넣어야 돼요 세금 계산하는건 순위감 세율 이렇게 해서 계산할거고 자 9번 보죠 가장 중요한게 9번과 10번이에요 이건 시험문제에 100% 나올거니까 자 순순의 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화폐시안가치를 고려했다라고 나오면 순순의 현가 순현가법 수익성주의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 들어간거 맞죠 두번째 내부수익률이 투자를 채택한다 라고 나왔어요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니까 뭐랑 비교한다 요구수익률과 비교해야 돼요 여기에 다른거 들어가면 안돼요 요구수익률보다 얘가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맞죠 요구수익률 들어가야 된다 자 3번에 보니까 동일한 현금으로 투자하니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서 수년가는 수년가는 할인율로 뭘 쓴다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쓰는거죠 그러면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서 수년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수년가나 수익성주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맞고 자 내부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나와야죠 수익성주수를 1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익성주수는 뭐를 뭘로 나눴다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그래서 유입의 현재가치를 뭘로 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갑시다 맞죠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자 마지막에 자 수년가가 큰 순으로 나란과 승인이라고 문제가 좀 틀렸네 어찌나 문제를 좀 변형시켰는데 자 어찌 되거나 이 지문들이 좀 맞는지 한번 따져볼텐데 자 여기서 봤을 때 1년이래요 사업계는 1년이고 얘는 지출이니까 이 지출하는 시점을 현재로 잡았을 때 1년 후에 내년이니까 1년 후에 수입이죠 할인법이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되겠죠 할인을 해서 유입을 뭘로 바꾼다 현가로 바꾼다 유입의 현가로 바꿔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할인을 할 때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이죠 0.1이니까 1 플러스 R에 1승으로 나누겠네요 나누기 1.1에 1승 이렇게 나누면 이제 얘들이 현재가치로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면 얘가 5,26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300 얘는 3,250 얘는 2,180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건 얘는 쓰는 게 아니에요 수년가나 수익성지수를 구할 때 얘를 그대로 나누면 헷갈리니까 X표 쳐놓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뭐다? 수년가 나누면 뭐다? 수익성지수 수년가 먼저 한번 구해보죠 자 A 수년가는 얼마예요? 260이죠 여기에서 저걸 빼니까 300이 아니라 260 B의 수년가는 4,300에 4,000을 빼니까 얼마? 300이라고 나와야 되고 가장 큰 순서로 따져본다면 뭐가 있냐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아니죠 죄송해요 내가 정신없네요 가장 수년가 한번 보죠 수년가를 따져보면 얘가 260 얘는 300 얘는 250 얘는 180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건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겠네요 B, A, C, D 맞네요 2번이 맞고 자 수익성지수는 나누면 되겠죠 A만 한번 아니 B만 한번 구해보죠 자 B의 수익성지수는 4,300 나누기 4,000이죠 그러면 4,300 나누기 4,300 나누기 계산기에다가 4,00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1.0 7,5 이렇게 나왔대요 어쨌든 얘는 아니죠 뭐 계산해보면 얘는 아닐 거예요 답은 2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 계산은 어렵지 않고 수입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수입 현재 가치에서 지출을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한 번 듣고서 어우 정확히 알겠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집에 가서 분명히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거 복습 안 하면 다음 순환에 3,4월 달에 공부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투자농에 자꾸 거부감이 생기면서 이번 35회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단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합격하기 어려울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복습하고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오늘 외울 게 좀 많았어요 집에 가서 꼭 외우시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 유튜브에 보면 암기코드 있어요 암기코드 해설 강의 한 거 투자농 암기코드는 계속 듣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투자농 나머지 마지막 단원 하고 금융론 넘어갈 거니까 투자농 계속 들으면서 오늘 공부했던 거 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